별점이 레이븐 장미벽 옵션 및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수치는 휴먼, 방고, 엘프, 릴리스 동일함으로 휴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휴먼 기준으로 직업군이 있구요. 날개 망토에서 아이템별 등급에 대한 것, 옵션에 대한 것, 최소치와 최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기, 무기에 대한 최소와 최대치에 대한 수치입니다. 투구, 방어구죠. 방어구와 갑옷, 장갑, 신발에 대한 옵션별 최소, 최대치에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신구입니다. 목걸이 반지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수세소와 최소 최대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무기로 받을 때, 신화 등급의 값이구요. 방어구에서 신화 기준으로 했을 때 값입니다. 날개에 대한 옵션, 최소와 최대치입니다. 망토, 또 12가지의 옵션에 대한 최소와 최대치의 값입니다. 벨트, 15가지의 옵션에 대한 최대와 최소의 수치입니다. 이것으로 장비별 옵션 및 수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